폭력, 사기, 협박, 이력서 꽉 찼네. 선고 공판 시작하겠습니다. 약속했지? 비극의 주인공 만들어준다고? 내가 다 죽여줄 테니까 언니는 살아. 선고를 안 하는 걸 원해, 선고위에. 큰 걸로 한 장, 1억입니다. 야, 판사람 다야?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? 이번 재판에는 인생 걸었죠. 법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쓰면 되는 거죠? 자, 시작합시다.